어제까지는 교실 맵이었는데 자, 가봅시다 어, 사전, 사전 사전 챙기고 어! 무슨 소리지? 책 소리였나? 그냥 책 담는 소리였나? 내가 아까 어제 왔을 때 다 가볼라 그랬는데 문이 다 이렇게 쇠사슬로 잠겨 있었단 말이에요? 여기도 문이 잠겨있고 여기까지 어떻게 가죠? 야, 이케! 여기서 지나가는 방법이 없단 말이지 내가 여기서 챙길 수 있을 만한 것도 없고 야! 누구세요? 아, 제발 이씨 하지마! 나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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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가라는 거야? 어 히히! 어디서 나는 소리지? 어? 어? 여기 어디야? 여기 왜 막 여기 왜 막 하아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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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! 어! 가자! 요런 인형이 나오면은 인형이 발견이 되면은 자꾸 뭔 일이 있었단 말이야 어디 클로즈 뭐가이든 다쳤대 The building became 업앤든 자, 건물이 버려졌고 어, 얘가 표정이 원래 이랬었나? 원래 저쪽을 보고 있었나? 자, 건물이 버려지고 막 발소리가 나고 너네들 조심해라! 이 개식! 오지마라! 오지마! 아, 진짜 오지마! 가! 그냥 가! 오지마! 제발! 그냥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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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라!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라! 자, 다 찾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없으면은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? 밖에서 발소리가 나지만 한번 하이! 새끼들! 자, 없죠? 자, 없어 없어!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 애기 인형이 아직 그대로 있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아직 힌트를 다 못 찾은 거야 어떻게 된 건지 여기는 짱겨있고 Another I have a Angle 그라인더 with me in my backpack 내 가방에 백팩에 가방에 으악! 아, 다리 아파 자, 아까 걔 한 명 지나갔잖아 이쪽을 봐봐 에헤이 이씨 내가 안 닫았는데 이씨 그냥 확 아, 밖으로 나가는 문이 사라졌네? 밖으로 나가는 문이 사라졌어 일단은 아까 가방에서 뭘 꺼내라고 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가방에서 뭘 아까 가지고 오라고 했어 했어 가지고 가방에서 뭘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, 핸드 그라인더를 가방에다가 가지고 댕기네 정신나간 새끼니 요거 갈자 요렇게 핸드 그라인더 가지고 용감하게 쇠사슬로 잠겨있던 문을 다 열었습니다 일단 여기 먼저 그러면은 여긴 헬스장인가 여기는 뭐지 아 아 아 자 괜찮아요 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괜찮아요 잘 보세요 자 무슨 내용인지 대충 다들 아셨죠 자 일단은 여기도 뭐 어 똑똑똑똑 문을 열어줘야 똑똑똑똑 했잖아 여기에 제가 구조해야 되는 친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 으윽 개이씨 아까 이 꼬마 새끼 어디갔어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어디갔어 어디 이씨 스머프 반바지만 한 새끼가 이게 이씨 뛰어다니고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씨가 이게 여기서는 뭘 찾을만한게 뭐 가지고 가 아 여기 쪽지가 하나가 쪽지가 하나 있는데 자 어 이 글을 구해야 되는데 어 기증자 같은 거를 한 명을 찾아야 되는데 기증자를 찾아야 된다 그러네 이거 이 다리 이렇게 있는 거는 거기 저기 이거 산부인과 아닌가 이거 자 여기는 일단은 끝이 났죠 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음 음 눈을 바짝 뜨고 있어 나는 눈을 자 여기 다시 가볼까 이제 문이 다시 생겼나 밖으로 나가는 문이 안 생겼죠 자 여기 아까 내가 다시 잘라놨던 하하 하하 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진짜 화나면 진짜 무섭다 너네 조용히 해라 이 새끼 니 아까 그 나대고 뛰어다닐 때 알아봤어 이 새끼야 새끼가 말이야 함부로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너 그렇게 되는 거야 인마 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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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존나 깜짝 놀랬는데 택배 아저씨가 지나간 거였어요 창문으로 사람 실루엣 지나가는 게 보였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 자 다른 거를 뭐 가져갈 만한 게 없어 보이네요 다른 거는 뭐 가져갈 만한 게 없어 보이고 자 어디서 이렇게 물 떨어진 어 다 후들어 펴고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여기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 어 자 갑시다 다시 짜자 으아악 이 새끼 다시 기어 나와봐 이 쌍놈의 새끼야 어디갔어 이가 이게 사람을 이 새끼가 깜짝 놀래켜 새끼 너 잘 걸렸다 너 제대로 걸렸어 어디갔어 새끼야 어디갔어 기어 나와 빨리 어 이 새끼 보소 이거 문을 또 짱갔어 이 쌍놈의 새끼가 이게 어디갔어 이 새끼야 으잇 이렇게 일로와 새끼야 그래 으아악 이씨 일로와 이 저 어디갔어 쥐똥 많은 새끼 이 새끼 이거 아하 제발 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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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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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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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봅시다 자 선생님들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게임일 뿐이야 게임일 뿐이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 Fat 자 여기 위에 저기 붙어있는게 드림캐쳐 라고 하는 거거든요 드림캐쳐 드림캐쳐 라고 하는 건데 어 여기에 비밀의 비밀의 공간인건가 이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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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님 압수사 자 가볼게요 잠깐만요 너 움직이면은 큰일날줄 알아 으악 아 진짜로 움직이지마 진짜 죽여버릴거야 드르렁거리지 마라 방금 내려온 소리가 들린거 같은데 나를 도와주지 않은 모두를 저주했다 그냥 가지는 않을것이든 나는 돌아올거다 알비백 터미네이터죠 알비백 자 아 요 옆에서 다리가 여기 위에 붙어 보였어야 되는데 다리가 안보이죠 이거 큰일났네 다리가 안보여요 분명히 요 위에 있었는데 사람이 어디로 갔지 사망확인서 문이 또 없어졌어요 제발 미래를 쳐다봐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이거 제발요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제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지마세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지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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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생님 없네 아 다행이다 고개 내렸을때 설마 있는거 아니겠지 자 일단은 없네요 자 됐어 됐어 여기는 이제 내가 확실하게 클리어를 했고 어허 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깜짝이야 자 일단은 나 다 다 다한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깔 오지 마라 진짜 나 칼 있다 나 방금 전에 칼 주웠어요 일로 오지 마세요 나 방금 칼 주웠어요 나 칼 주웠어요 아 더 이상의 진행은 힘들 것 같아요